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 관련된 방송이 좀 많습니다마는 너무나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 주제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거의 막바지에 다가 서고 있고 21일이 남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용산발 여러분들 악재라는 것이 호주 대사건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수석인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오프레코드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살 얼음 걷듯이 여러분 그렇게 입을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언론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재니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종섭 논란이 다른 이슈를 전부 흡수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4월 10일 총선 전망을 듣기 위해서 만난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딱히 악재가 없던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지율이 최근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 위사람 눈치를 보고 다 임명직들이니까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사건이 터지면 고의하를 불문하고 기국시키고 그다음 국민들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무슨 그런 업무상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화를 가라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 지지율이 15%포인트 빠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악재는 악재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건 여론조사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업체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문서 10만 건당 평균 209건이 더불어민주당 비명 행사였고 이종섭은 16건에 불과했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된 3월 4일부터 추세가 바뀌기 시작해 가지고 4일부터 18일까지 비명 행사가 온라인 문서 10만 건당 평균 25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이종섭은 844건으로 응급량이 50배 급증했다. 이거는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이터일 겁니다. 사람들이 검색어를 찾거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여러분들 뭐 좀 부채질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화제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현재의 진행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슈에 민감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굳이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전 장관을 급히 임명해서 호주로 보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종섭 논란을 불거지게 만든 쪽이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노릇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쨌든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사기야 아마 선거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선거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앞날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들은 다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자존심도 셀 것이고 그다음에 자긍심도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지적 오만에 빠질 가능성 높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이번 의사 문제를 보면서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들이 잘났으니까 엘리트로서 뭐죠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잘했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특수통 출신으로 불러가 재벌회장들도 다 조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사람이 젊은 날에 한 2, 30년 한 거가 그게 고스라 이름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윤 대통령의 패착은 선거 공정성 문제에 함구하식으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경로의존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길이 정해진 겁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함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무슨 이유가 있은지는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 길이 없는 것이고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잔물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여기 한 분이 하신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고집이 세고 자존심만 강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국힘당의 총선 지지율을 까먹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무단 이탈에 초래된 의료 대란에서도 유연하게 작전상 한 발 물러섰다 두 발 정진하면 명분도 없고 순풍으로 대세도 올라타는 신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커버볼을 못 던지고 직구만 던지니 민심을 잃고 야당에게도 얻어 터지며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과 항상문은 빨리 업창마속하고 반등의 분위기를 잡아야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제대로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이대로 가서 국힘당의 총선에서 패배하면 야당에 앞서 성난 자유업화 국민들에 의해서 누구와 누구들은 끌려나와 단제될 것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국정사안들을 왜 때마다 힘든 굴곡으로 끌어가서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침몰하는지 참 딱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여러분 이 km님이 주신 내용은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고 선거를 3주 앞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정원 문제나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시 여러분들 수석 문제도 어쨌든 일단 여론에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모두가 돌직구 스타일로 지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벤트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곧바로 승리하는 것이니까 이벤트를 만들었을 건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자진해서 이벤트를 제공해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국은 교육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한데 우리가 여러분 교육을 왜 받습니까? 교육을 받는 것은 본인의 개인사나 직업인으로 해서 삶했으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실과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어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제공해 주신 이 내용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2014년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모든 선거 데이터가 man-made numbers 사람이 만든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도 1월부터 도둑놈 시리즈가 발간될 때 다 그게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후보의 득표수를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제야 전문가가 강서구청장 선거만 해 가지고 보니까 2014년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두 다 숫자를 만들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숫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게 책임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적인 인물을 파견해 가지고 구섭에 젖어 있는 선관지를 개혁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윤 대통령이 해야 될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어떤 사람을 하나 보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쪽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러면 날인시키지 못한 채 선거를 막고 선거를 이기겠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쓴소리가 참 언참께 들리겠지만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대통령이 하나도 제대로 수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죠? 의사들을 때려잡는 데 뭡니까? 1등 공신이 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그건 동키오 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바로 박혀 있습니다. 꼭 같은 프로그램 이용하면 숫자를 다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그럼 이런 방법으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2013년에 4년에 했으면 2017년도 할 거고 2018년도 할 거고 2022년도 할 거고 2023년도 할 거고 2025년도 할 거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국힘이 어떻게 이깁니까 유유님처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데 국힘이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예요.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선거에 이기면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예요. 이렇게 뭡니까? 그냥 까발개 가지러면 다 밝혀줘도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냐예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참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선거인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